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이요 C컬을 할까요 조금 강한 CS컬이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모발진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가느새요 그리고 모발 중간 한 1분의 2부터는 좀 손상이 있어요 자 손상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저는 오늘 P라인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P2를 제가 도포할게요 모발은 저희 피크하는 특성상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P2를 이렇게 단독으로 도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뭉쳐 놓지 마시구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자 한번 또 컬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어때요 이 로뜨 만큼 정확한 리치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늘어지죠 이거는 연화가 약간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화가 덜 됐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그냥 방치하시면 연화는 안되면서 머리만 손상이 와요 그래서 저처럼 다시 신선한 펌젤을 재도포 하시는게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강한 펌젤을 쓸게요 P1 P1 애들 가지고 제가 자 지금부터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님들이 하셨을 때 연화가 덜 됐으니까 시간 조금만 더 둬야지 이거보다는 오히려 신선한 약을 재도포 하시는게 더 빨리 연화가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요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 내주세요 걷어 내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다 다시 펌젤을 도포 하시는 거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윤기가 반짝반짝하면서 어때요 느낌도 통통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요 자 제가 중년점 3차 트리플 연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당시에 우리가 하시는 날이 자희들 투어 하고 나서 와인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리플 연화 후에 1번인 폴리를 분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트리플 연화 후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본사 하시구요 네 자 빗질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휠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머릿결이 되게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게 가는데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만지면 어떤 연화에서 무리가 없는 것 같죠 모발이 좀 편안해 보이나요 편안하고 안정돼 있다 그래야 되나 모발 자체가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를 저희 리페어 클리닉에서 마스크 3번 마스크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점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점점 머릿결이 통통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와우 눈기가 엄청나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죠 진짜 아이롱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4번 오일 4번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오일 오일을 또 도포하겠습니다 4번까지 원 투 쓰리 포 한 다음에 저희들 모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만 방치하고 가볍게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또 연화가 잘 됐는지 또 물구나무 소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연화가 됐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컬펌 CS컬을 하기 전까지에는 또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굉장히 예쁘겠죠 그래서 자 13mm로 먼저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서 13mm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은 자 16mm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그대로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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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쭉 빼시면 이 곡선 따라서 그러니까 두상에 두상에 따라서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이렇게 자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게요 그래서 앞쪽이랑 제가 지금 뿌리 하면서 페이스라인을 했습니다 자 19mm 19mm로 지금 C컬하고 CS컬인데 S컬은 아닐 것 같아요 머리 길이 자체가 그래서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가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자 그 다음에 또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한 번 더 할까요 자 우리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쉽게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세팅해서 우리가 잭을 꽂아서 하는 시간보다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쉽겠죠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아이롱이라면 저희가 파트를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겠지만 피카의 롱 아이롱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얘는 살짝 뺄게요 그냥 두 판넬으로 나눠서 이렇게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 기니까 덮개 아이롱 잡혀주시고요 잘 나와요 자 가볍고 덮개 아이롱이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펼치시면 돼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요 22mm로 할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자 수분을 건조 살짝 해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 있다가 네 한뜸 정도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깐 어때요? 잘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수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달려주시고요 두 번 돌려주시고요 또 다려주시고요 한 번 돌려볼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컬도 22mm로 했을 때 오히려 피카는 더 잘 나와요 네 왜요? 덮개 아이롱이 연예인 펑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좌측의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각도는 원자님들이 커트한 그 각도대로 그냥 들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자 자 덮개 아이롱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끝감을 드린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다리면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수분이 많으면 머리가 손상해 있어요 근데 자 지금처럼 빨리 건조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22mm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 여기서 원자님들이 강제로 돌리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돌리면 자 어때요?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수분이 많으면 네 자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뜻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덕께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와우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측에 22mm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머리 럭셔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문을 멋있게 럭셔리하게 나와라 나와라 예쁘게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쁘게 나와요 진짜예요 원장님들 해보세요 우리가 직접 머리를 만지고 하니까 우리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나와라 얍 얍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또 두 바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짜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우측에 네 번째 판넬인데 여기 마지막 판넬은 지금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됐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발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뜸을 조금씩 들으시면서 하시면 와인딩 하시기 편해요 내가 급한 마음 먹고 빨리빨리 와인딩 하시니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여주기 자 달여주기 딱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 한 바퀴 더 돌려 볼게요 내 마음대로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바퀴수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잡고 기니까 그쵸? 나오죠? 물려 나오죠?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펼쳐 줄게요 자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아이롱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야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는 거겠죠 자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측 네 자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롱아이롱을 하면서 아이롱 많이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 롱아이롱 만나고 나서는 지금은 짧은 아이롱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롱아이롱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덮개 아이롱 있잖아요 연예인 펑기가 있어서 탄력은 컬의 탄력은 확실해요 네 자 그래서 원자님들한테 강력 추천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또 여기도 다려주시고 재밌겠죠 네 벌써 저 다 했어요 와인디 원자님들 아마 세팅으로 하셨으면 재꼬고 지금 열 열 열 하고 있을걸요 열 분 이렇게 10분 뭐 이렇게 저는 이미 그 안에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건조하시는 거 그러면 아이롱에서 얘가 놀잖아요 그럼 수분이 이제 건조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하구요 하이티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구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러에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